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낚싯대 총수 하는거와 여러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후가시대도 마찬가지구요. 무슨 낚싯대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낚싯대도 다 똑같습니다. 자 특이나 바다 낚싯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후가시대를 안가져 나오고 원투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원투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낚시 그대로 갔다 와 가지고 가방에 챙기고 집에 오면 그대로 보관을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낚싯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여기 자체를 염분이 차여 가지고 파랗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파랗게 된다 한다면은 이게 빨리 총수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총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자체를 자 여기 위에다가 놓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하기에 여러분들 지금 거리가 좀 멀어져 가지고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은 1번 거를 좀 뺏습니다. 1번 거를 지금 뺐어요. 자 1번 거를 좀 뺐는데 좀 더 빼 볼게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모르죠 가지고. 자 집에 가중에 보면은 도마도 케찹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거 이거 얼마 안 그래도 사겠죠. 이 도마도 케찹을 가지고 1번의 톱에다가 이렇게 붕붕하이 이렇게 조금 부어줍니다. 조금 부어주겠죠. 이 앞에 1번 톱 안 보일 정도로 부어줍니다. 부아놓고 1시간 반이나 1시간 반 정도나 1시간 정도나 지내 갔다 한다라면 그렇게 지내 갔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갖고 닦아야 되는데 뭘 갖고 닦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칫솔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칫솔 갖고 그 도마도 케찹이 묻었던 자리에 이렇게 닦아 줍니다. 나는 우리 양치질을 하는 식으로 닦아 줍니다. 좀 힘 좀 덜여서 닦아 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 자 지금부터면 제가 여기에다가 낚싯대를 총수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에 이 줄 자체를 문 까놨습니다. 왜 문 까놨겠습니까? 그쵸. 이게 안에 사오기로 물을 갖다가 총수를 한다 이란다면은 이거 자체를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라 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빠져나가고는 못 빠져나가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못 빠져나가겠죠. 자 요 마지막 단계에서 문 깨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문과 가지고 이렇게 총수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문과 나누면 이 1번 앞에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앞을 쫙 나가 봅니다. 물을 사오기로 물을 넣어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더 이상 못 나가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까지는 이렇게 힘이 다 늘지 않습니다. 물수압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따라서 달리가 있겠죠. 이게 자체가 자 여러분들 물 자체를 닐을 잠시 풀고 닐을 잠시 풀고 여러분들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닐을 잠시 조금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물 넣기 전에 물 넣기 전에 이 밑에 제가 사전에 밑에 요 밑에 거를 좀 뺐습니다. 사전에 뺐고요. 이게 지금 언제나 이렇게 뺐습니다. 물청소 한번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과정을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오기 물 좀 털을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사전에 청소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는 청소를 하면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방송을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안에 물을 넣어 줄 때는 이 안에 물을 넣어 줄 때는 이렇게 쪽바로 이렇게 들지 마십시오. 쪽바로 들지 마세요. 약간의 경사를 주십시오. 약간의 경사를 주게 되면 지금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을 넣어 보게 됩니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을 넣어 보게 되면은 앞에 밀리나갑니다. 안에 물이 채우기 때문에 수압은 세고 그렇죠. 앞에 약간의 제가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화면의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밀리나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밀리나가겠지요.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청소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의 경사를 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물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 떨어지는 것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물 떨어지는 것을 보이죠. 자 이거 싸우기를 잠수에 놓고 제가 아까 중에 한 세 번 내지 총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두 번 정도만 보입니다. 두 번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을 하자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이렇게 수긍이 있다면 밑에 물로 흘리는 것을 보이시죠. 소리 나지요? 밑으로 물로 흘립니다. 자 이때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른 수긍 가지고 닦아 줍니다. 마른 수긍 가지고 닦아 주고 자 안의 끝까지 1번까지 1번 버텀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다 닦아 줍니다. 다 닦아 주고 계속해서 이 밑에 다 닦아 줬다 해서 마개를 막아 주지 마십시오. 자 마개를 막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제 세척을 다 했으면 이 낚시줄은 끊어내셔도 됩니다. 끊어내 가지고 낚싯대를 전부 다 패십시오. 전부 다 패고 여러분들이 옥상이라든지 어디 그늘 쪽으로 그늘에다가 말려 주십시오. 완전한 팽 길이로 말려 줄 때 말려 줄 때 여기에 마개를 여기에 마개를 막아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수긍으로 다 닦아도 이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개를 열어 주는 자체가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바람이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나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마릅니다. 자 아침에 이 과정을 했더라면은 아침에 이 과정을 했더라면 요 낚싯대는 마르는 시간에 하루 정도는 말려야 돼요. 아침에 했다면은 저녁에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래 가지고 요거 자체를 저녁에 접어 줄 때 요때 이제 잠그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진짜 두가지까지는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세번째서 닐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닐 장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 닐 자체를 여기 있는거 지금 다 풀었습니다. 여기 있는거 지금 다 풀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닐 자체에서 보면은 베어링 몇개가 있다 하는거를 여기에 보면은 남바에 적기가 있습니다. 몇볼 몇볼 해 가지고 적기가 있거든요. 베어링 수가 적기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 애가 요쪽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애가 요게 베어링입니다. 요 안에가 베어링이거든요. 낚시줄 감을 때 여기서 이 베어링이 이 자체가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감을 때 같이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돌려 보다가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요 뒤에 도라이버가 풉니다. 도라이버가 풀고 이거를 빼낼 때 빼낼 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잡고 풀으시고 요렇게 쌓아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요 안에 부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 안에 부품을 이게 빠지면은 빠지면은 이 안에 염분이 있어 가지고 팔에 염분이 있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 안에 하나하나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분리를 하지 말고 빠졌을 때 완전히 뺐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십시오. 하나하나 제자리 찾아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낚시점에서 가게 되면 이렇게 구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게 구르스입니다. 자 한번씩 낚시 갔다 어치게 된다면 요거를 가지고 요런 데 이렇게 품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렇게 해줘야지만이 요 안에 자체가 이게 잘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도 한번씩 이거를 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요런 데도 조금 섞여 줍니다. 요런 데도 이렇게 조금 섞여 줍니다. 요 양쪽 다 요 사이드 요게도 조금 섞여 주고요. 자 그리고 요 뒤에도 조금 섞여 줍니다. 요 잠그고 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요게도 요금 조금씩만 여주세요. 많이 섞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 요 손잡이 있잖아요. 요게도 조금씩 품어 줍니다. 요런 데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음은 요게 지금 배추단테 요게 보면은 위에 그루스를 여기에다가 조금만 뭉칠 수 없어요. 발라는 그루스입니다. 저거는 아까 그거는 물그루스이고 요거 자체는 요거 자체는 바르는 그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에서 요게 그루스를 조금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렇게 돌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 보게 되면은 그루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걸 보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뺀 거를 자 이 자체를 작은 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닐 만은 다 틀립니다. 자 이 자체 지금 작은 거를 었고 작은 거를 었습니다. 그 담치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닦아 주셔야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담치에 요거를 한번 여어 보겠습니다. 자 여고 그 담치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낚시줄을 감아 가지고 몇 번 낚시를 갔다 오고 나면은 약간의 미지거리한 물에 요거를 요만큼 이렇게 요 낚실대를 들고 낚실대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릇 같은 데나 어디 바가지 같은 데나 물을 떼 가지고 요 낚싯줄 요 낚싯줄 있는 데까지만 낚싯줄 있는 데까지만 요까지만 담가 줍니다. 여러분들 읽어 가시죠? 그럼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줄을 감은 거라 지금 깨끗해서 괜찮은데 요게 만약에 제가 타면은 줄 다 풀어 놓고 제가 타면은 줄 다 풀어 놓고 여기에다가 세척을 하고 그럽니다. 완전히 마른 글레 같고 완전히 요런데 보면은 녹이 안 필 정도로 감기가 없을 정도로 닦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아까 미지근해 한 물에다가 담가라 그랬는데 요 안쪽편에 이 안쪽편에 담그시게 되면은 한 2, 3분 이라든지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까지 담가 놓아도 됩니다. 안에 짠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을 쭉 빨아 보시면은 짠물이 나오면 한 번 더 여쭙죠. 그 방법을 이렇게 땡겨 가지고 안 나오면은 짠물이 안 나오고 민물이 그대로 나온다면은 총수가 잘 된 거거든요. 자 이거 자체는 줄을 감기 전에 안에 염분이 안 채이도록 안 채이도록 이거 자체를 해 주는게 좋습니다. 총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닦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거든요. 자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이 앞에 마개 있잖아요. 이 앞에 마개에서 소리 나지 그죠 이 소리 나는게 있고 안 나는게 있습니다. 이게 소리 나는게 있고 안 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에도 이거 안에도 한 번씩 내가 이 엘을 조금씩 여주는게 좋습니다. 이 엘을 조금씩 여주는게 좋아요. 이거를 잠가 보겠습니다. 아 눈이 나빠서 자 이렇게 돌리면 깍깍깍깍 소리 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낚싯대를 청소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고 지금 이제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이런다면 아무리 가격이 흐른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격이 흐른대는 녹이 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녹이 굉장히 많이 썰고 그 가격이 흐른대도 여러분들이 청소만 자주 해 주시면 세개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흐륵해 가지고 내 물건 같이 안을 끼고 가격이 얼마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들여서 샀다 한다면 그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